안녕하세요 저는 이프렌드 앱 안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올레비엔 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여행의 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프렌드 앱은 핸드폰으로 다운만 받으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이프렌드 앱을 다운받으시고 올레비엔을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행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당신에게 일어날 여행의 마법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행의 마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여행에서 일어난 신기한 운명 같은 일들을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수요일 날 이프렌드 앱에서는 라이브로 이렇게 강의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시간에 지금처럼 제가 혼자 공간을 만들고 녹화를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여행의 마법을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 정말 여행의 마법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때 어떤 상황에서 여행의 마법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여행의 마법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에는 제가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기도 하잖아요 여행 중에 여행 강의를 한다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여행자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꾸며진 정말 전 세계의 물건들이 다 모인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주인도 없고 게스트도 없고 저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여행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제가 여행 이야기를 너무 진심을 담아서 했는지 그 이후로 여행의 마법이 정말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여행의 마법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의 마법 제목을 딱 정했을 때 여행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지의 맛있는 이야기라든지 여행지에 꼭 가봐야 될 곳이라든지 여행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 편하고 얘기하는 저도 편할 텐데 왜 나는 여행의 마법 같은 이런 뜬그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사실 친구한테 여행의 마법이 어딨냐 돈 많이 내고 5성 호텔에 가서 즐기면 그게 마법 같은 일이지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여행의 마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제가 꿈꾸는 사람이어서 이기도 하고 제 꿈을 팔아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꿈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저는 쉬운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설명하는 재주가 있기는 하지만 여행의 마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뭔가 헷갈리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행 여행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왜 하시나요?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하시나요? 휴식을 위해서라면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사지를 받으러 가던가 사우나에 간다던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휴식 여행이랑 같은 말은 아니겠네요 그럼 맛집 맛집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나 서울이 먹을 게 더 많고 배달도 되고 택배도 되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가격적으로도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의 민족이니까 정복을 위해서 간다 인스타도 좀 해야 되니까 간다 이렇게 한다면 다시 여행을 왜 하나요?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행의 의미가 뭔가 가서 뭘 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왜 무엇을 얻으려고 여행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행을 할까요? 이 질문은 남겨놓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은 왜 재밌을까요? 만약에 여행을 해외여행이라도 준비를 하려면 준비하다가 지칠 정도로 할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비행기표 사고 숙소 예약하고 그 다음에 이동수단을 정하고 그리고 갈 곳을 정하고 환전을 하고 이런 걸 되게 단기간에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해외여행인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시킨다면 아마 욕하실걸요? 여행을 간다면 막상 현지에 가서도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박물관도 가야 되고 공연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도 가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3박 4일 일정으로 간다면 쉴 틈이 없고 5박 4일 정도 가게 된다면 쇼핑까지 하겠다고 바쁘게 다니다 보면 너무 피곤해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리고 여행은 불편하잖아요 여행 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편하게 간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거나 운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숙소 우리 집이 아닌 숙소에 있어야 되고 집이 가장 편한데 왜 여행이 재밌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행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기대와 들뜬 마음을 섞은 칵테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행은 어떻게 본다면 두려운 것 중에 가장 설레는 것이고 돈을 많이 쓰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출발 전에 기대치는 거의 최상급인 복합적인 기분이 드는 것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 여행입니다 만약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집에서 돈 아껴서 맛있는 걸 먹고 에너지도 세이브하고 여행은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저를 만나는 걸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합리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여행입니다 만약에 여행 말고 다른 취미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만약에 운동이 취미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독서나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라면 그림을 잘 그리게 되거나 아니면 교양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악기 다루는 것이 취미라면 원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스킬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취미로 갖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킬은 딱히 없지만 가장 눈에 보이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좌가 가장 쉽게 비게 되죠 저는 여행을 이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우연이 반복되어서 운명 같은 사건을 만드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길을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저는 여행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행의 마법은 사실 간단하게 보면 확률의 문제입니다 우연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1%의 확률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여행의 마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해외에 갔을 때 모르는 곳에 가서 곤란을 겪은 적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여행에서도 이런 경우는 많은데 해외여행이 상상하기 더 편하니까 해외여행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에 해외에 장기여행을 가거나 배낭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쉽게 짧은 여행을 간다고 해도 뭔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집트에 갔는데 그 핸드폰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니까 자동으로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동기화가 되면서 시간이 정해지는데요 제가 그 이집트로 이동하는 사이에 핸드폰 자동 동기화가 꺼져 있었는데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기차표를 사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탈 기차가 출발해버리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시간이 30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는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한 20분 정도 출발 시간이 남아있는 기차를 보고도 타지 않았는데 그 기차는 가버렸던 거죠 근데 이 기차가 예매만 되고 현장 구매가 어렵고 당일 구매가 굉장히 어려운 기차였습니다 거기다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집트는 영어가 굉장히 안 통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느 창구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제가 기차표를 살 수가 없고 간간히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시간을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주다가 좀 가버리고 했는데 결국은 영어 하나도 못하고 그냥 선의를 가진 누군가가 저를 몇 시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도움을 얻고 저기에서 도움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기차표를 사주고 기차표를 사준 다음에도 여자니까 좀 같이 붙여서 기차를 같이 기다려줄 사람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동안을 도와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저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다 여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겪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 어떡하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땀이 나는데? 이러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운명 같은 기분이 들 때 그것을 저는 여행의 마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행의 1% 우연을 이런 사례 말고 한 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집 밖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3시 5분 버스를 타려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6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분 차 버스를 타게 됩니다 1분 때문에 우연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15분 차 버스에서 내렸더니 마침 앞에 있던 사람이 핸드폰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핸드폰을 주워주었더니 그 사람이 이 근처에 있는 맛집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는 것을 멈추고 일단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죠 그랬더니 오늘 방문하려고 했던 여행지에 방문 못하고 그 다음날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방문했던 그 여행지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람과 행복한 사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체인 리액션 같은 느낌의 우연은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을 운명을 만나러 가는 길 여행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 사례겠죠 저는 정확히 이러한 로직으로 23살 때 대학 선배한테 운전을 인도 델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템포러리 라이센스 그러니까 한국에 가져오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만 빠지고 좋은 운전 선생님을 만났죠 이런 것이 여행의 마법인데요 이런 우연같은 운명을 만나러 가는 길 그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여행의 마법 사실 그게 여행의 마법인지 그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여행의 마법 다른 다양한 형태도 보러 가시죠 여기는 제주 플레이스 캠프라고 하는 사성급 호텔입니다 사성급 호텔치고는 굉장히 삭막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냉정하게 이 호텔을 조건으로만 판단하라면 저는 이성급 감옥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혼자 여행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만원대고 비싸면 한 7만원대 정도 하는데요 일단은 좁고 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텔들은 이렇게 호텔에 투숙할 때 쾌적하도록 구조를 이리저리 이렇게 복잡하게 짜놓는데 이 호텔은 정말 박스형으로 돼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곳에 화장실이 있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정말 감옥 같은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또 유리문이어가지고 친구끼리 가서 볼 일을 해결하기도 좀 불편한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랑이라도 같이 간다면 쫓아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혼자 여행자들한테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축제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행사를 기획하는 조금 특별한 장소로 기획된 호텔입니다 실제로 플레이스 캠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호텔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은 그런 특별한 장소인데요 여기에 방마다 방명록이 있습니다 그 방마다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방명록을 와서 투숙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감옥 체험같이 좀 삭막한 이 방의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 오는 여행자분들이 많아서인지 방명록의 내용이 다 작가 수준입니다 근데 이 방명록을 여는 순간 여행자들의 밤이 영화처럼 계속 플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이 바로 플레이스 캠프입니다 모든 여행자들의 밤을 이 방명록 하나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여행의 마법을 아는 사람이 기획한 곳이 바로 이 플레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곳이 정말 잘 기획된 여행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행자들의 밤을 계속 재생하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가신다면 혼자 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신다면 비용을 좀 드려서 스위트룸을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행의 마법은 연속된 우연히 모인 인연일 수도 있고요 남의 삶이나 감정을 공감하는 특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런 것을 통해서 내적 변화를 어떻게든 겪으면 그것이 여행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순간의 감정 변화로 끝이 날 수도 있고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절친을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을 바꾸는 직업적 계기를 만날 수도 있고 평생을 가져갈 취미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여행의 마법입니다 여행하면 자신만의 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 세상을 보면서 기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꾸게 되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나 절친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 인생 최대의 맛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만나는 운명적인 탐구 활동이 저는 당신에게 일어날 여행의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여행했으면 하는 운명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4월 11일에 이 미덥을 라이브로 강의를 할 때는 진주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주여행을 즐기면서 진주 남강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여유도 좀 즐기고 저녁은 뭘 먹을까 그러면서 남강을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70 좀 넘으셨을까요? 그런 분이 옆에 딱 와서 앉으시면서 뜬금없이 저한테 외롭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외롭지에는 제가 발음이 구사가 잘 안 됩니다 외롭지? 뭐지? 하여튼 외롭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듣지 않았으면 구사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꿈꾼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오시자마자 앉아가지고 외롭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아 네 혼자 여행 왔어요 혼자 왔더니 많이 외롭네요 이렇게 하면 될걸 갑자기 제가 뜨끔해서 아니요? 좋은데요? 저 혼자라서 더 좋아요? 이러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자유롭긴 하지만 외로운 마음을 나도 숨기고 있다가 들켰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 여행의 마법은 정말 다양한 경험의 형태로 갑자기 다가오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우연 그것 때문에 여행이 설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여행의 마법입니다 그럼 여행의 마법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행의 마법은 살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일단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떠나야 여행의 마법을 만날 기회를 얻는 거고 사실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여행의 우연의 변수가 줄고 여행이 안전해지고 여행의 변수가 줄고 완벽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편리하고 짜증나지 않는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완벽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어쩌면 재미가 없는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을 만날 확률이 줄기 때문에 여행의 마법을 만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줄어들 뿐 여행의 마법은 만날 수 있습니다 확률 문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5성급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보다 20대에 했던 가난하고 불안했던 배낭여행을 더 기억하고 설레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가 아마 여행의 마법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는 더 가난하고 더 불편했지만 더 오랜 추억으로 남는 것 그것이 여행의 마법이라고 유연해 봅니다 여행의 마법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되 유연하고 많은 사람과 섞이고 도전하고 아무렇게나 여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게 유리하다 어떻게 하는 여행이 걷는 것이 멋있더라 이렇게 해서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도 여행의 여정이기 때문에 남들 멋있다고 하는 여행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고 나는 호캉스가 좋으면 호캉스를 가고 나는 맛집 찾기가 좋으면 맛집 찾기를 가고 자기가 원하는 여행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확률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즉흥적으로 가고 혼자 가고 자주 가는 것 그것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는 있겠죠 여행의 마법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디든 누구하고든 여행하라 그게 해외일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여행자들이 심심해서 영상도 찍고 글도 쓰고 훈적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행복한 연인들과 가족들은 바쁩니다 챙겨가야 될 물건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혼자 여행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누구하고 갈지 규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나눌 사람과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과 여행에서 싸우기만 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 지옥이니까요 그래서 공감을 같이 하면서 여행의 마법을 알아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나와 다른 세상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여행의 마법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행의 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여행의 마법은 우연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인데 수없이 반복된 우연이 운명이 돼서 내 앞에 딱 나타난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꿀 놀라운 경험이든 장변에서 받은 서글픈 외롭죠? 하는 질문이든 행복해야지 추억이 됩니다 행복해야지 자극을 받고 행복해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할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럼 여행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3000포로 한번 빠져볼게요 오늘 얘기는 3000포로 빠지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깐요 저는 지금 여기 과거에 와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이 발표 내용조차도 과거입니다 과거에 과거 어떤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발표했던 시점에서는 3000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와있었습니다 작동하는 괴종시계 저렇게 이렇게 딱 딱 딱 딱 소리가 나는 괴종시계가 있고 턴테이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국내나 해외나 뭐 이렇게 장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장소로 여행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꿈꾸는 영화에서 본 유럽의 성에 간다든지 일본 만화에서 봤던 그 거리 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던 그 인상 깊었던 그곳에 가는 것 자기의 로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거로 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한 확률의 마법으로 과거로 왔습니다 3점포로 빠지기로 그냥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과거에 와버렸습니다 제가 여행의 마법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진짜 이게 말로 하다보면 우연히 반복돼가지고 운명을 만나러 온 건지 여행 초고수가 사는 게스트하우스에 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시티컵이 다 있는 느낌의 그런 게스트하우스였는데요 이 게스트하우스 호스트분의 취향이 진짜 고급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종시계도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턴테이블도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저는 요런 화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제 노트북 제 노트북이 너무 소리가 돼가지고 잠깐 일시정지를 영상 녹화를 일시정지를 하고 노트북을 껐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제 노트북이 펜이 고장 났거든요 어쨌든 약간 잡음이 있더라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실제로 라이브로 하던 시점에는 삼첨포에 있었습니다 저는 삼첨포 이름을 듣자마자 아 여기는 인생에 한 번은 삼첨포에 빠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첨포 여행을 했었는데 삼첨포에 갔더니 이런 여행 고수의 공간이 있어서 세상에서 다 온갖 가져온 온 세상에서 가져온 온갖 물건들하고 이 물건들을 대부분 굉장히 강박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여행자들의 꿈의 공간 같은 곳에 앉아서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기념품은 거의 술이어가지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꿈같은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공간 여행의 마법 같은 이런 공간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용기가 났는지 여행의 마법 이야기가 좀 더 약간 차가운 이야기였다면 제가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여행지에서 삼첨포로 여행해야 되는데 하루를 그냥 몽땅 투자해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새로 썼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새로 썼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하는데 사실 내용을 말로 하면 별게 아닌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제가 여행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언젠가는 꼭 이 여행의 우연과 마법과 그것이 운명이 되는 그런 뭔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저만이 믿고 있는 이 여행에서 만나는 운명 같은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꿈 뜬구름 잡는 얘기고 너무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행에서 이런 순간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보진 않지만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삼첨포 그리고 지명만으로도 설레는 그런 삼첨포에서 세계에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여행 고수가 사는 여행자들의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운명 같은 순간을 만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여행지 이야기 그리고 여행지 방문해야 될 곳 여행지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유럽 이야기 일본 이야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뭔가 뚱그름 잡는 것 같은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여행으로 만나는 꿈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사실 일상은 너무나 바빠서 자기 꿈을 잠깐 잃을 때도 있고 꿈을 이뤄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됐는데도 내가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다시 꿈꾸던 그 시절 가슴이 설렜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첨포에서 얻은 용기로 저는 여행의 마법 이야기 그리고 제가 팔고 싶었던 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행의 마법 속에 있고 운명을 만나는 중이라고 강의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약간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이번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삼첨포 이번 제가 여행의 목적은 진주 여행이었어요 삼첨포는 진주에 가는 길에 있던 있던 그냥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에 살다 보니까 배 타고 삼첨포를 지나서 진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제 여행의 목적인 진주 여행을 하고 삼첨포에 돌아와서 삼첨포에서는 사실 이 강의 준비를 하느라 여행을 못하고 그냥 강의 준비하고 글쓰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루 그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하루에 유명하다고 하는 케이블카도 타러 가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유명한 좋은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아침부터 진짜 사장님이 추천해 준 그 장소에 딱 갔는데 눈도 못 뜬 고양이가 막 흙에 인절미처럼 버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아줌마들이 아줌마들이라고 하기 약간 넘은 할머님들이 조개 같은 거 손질하고 계시길래 아 이 고양이가 너무 이렇게 눈앞에서 죽을 것 같다 이 고양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데려갔는데 에휴 그거 그냥 거기도 버리고 가라 못 산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할머님들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데려와서 데려와서 제가 기침을 하고 오느라 잠깐 끊겼습니다 데려와가지고 당장 어디에다 연락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동물병원에다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마트라는 건 아니고 혹시 시에서 하고 있는 보호소 전화번호를 알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지금 바빠서요 이렇게 전화를 끊으시거나 아니면은 고양이는 시에서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고 가시죠 이런 식으로 좀 냉담했어요 제가 동물병원들은 그런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또 그런 귀찮은 전화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급하니까 제주도는 당근마켓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다 제 핸드폰 번호랑 사정을 올리고 또 연락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 고양이가 진짜 그 흙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됐는지 입 안에 흙이 가득 들어있어서 이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온갖 인터넷 검색을 다 뒤져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 어느 시나 있어요 사실 어느 시나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그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인계에 가질 수 있느냐 요렇게 상태를 설명하고 어미가 챙겨갔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그냥 두고 가면 100% 죽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만약에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데는 삼천포고 사천이랑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근처에다 이제 제가 임시 보호를 해 놓고 나중에 거기서 인계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아침부터 첫 발을 떼자마자 고양이를 구해 주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행을 잘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루 동안 하고 저녁에 또 다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뭐가 있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주신 명함이 있었어요 여기 식당에 가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길래 저는 그냥 이제 빨리 저녁에 배 타러 가야 되고 해서 그 사장님이 주신 명함을 택시기사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저 여기 식당에 가서 밥 먹게 내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택시기사님이 그 식당에 딱 내려 주셨는데 식당이 아예 불이 꺼져 있고 장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이 비슷한 또 다른 유명한 식당을 내가 하니까 거기에 데려다 줄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다른 식당에도 문이 잠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배 타러 가는 시간이 몇 시니까 그러면 여기로 갑시다 그래 가지고 전화를 어디로 하시길래 이제는 열었는지 확인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알고 갔더니 사모님 택시기사님의 와이프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이제 잠깐 내려서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렸더니 이제 와이프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택시가서 택시기사님이 사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택시기사님한테 식당에 가고 싶어요 말했는데 택시기사님이 둘이 밥 먹으면 오해를 살까 싶어서 사모님까지 불러가지고 셋이 같이 밥을 먹게 된 건데요 그날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날 고양이로 구해줘가지고 저는 커피를 얻어 먹었고요 그리고 그날 또 그 전날 만났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아침 도시락을 싸주셔가지고 그거를 도시락을 먹었고 저녁은 그 택시기사님이 사주셔가지고 그 택시기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행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4년 기간으로 치면 4년인데 사실 그 이전부터 해외 출장도 잤고 해서 거의 한 5, 6년 넘게 해외를 계속 떠돌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친구랑 어디 갔는데 한국 물가를 잘 모르고 한국에서 택시 타는 법도 모르고 저는 한국 택시에서 카드를 낼 수 있는 걸 잘 몰라가지고 돈을 찾아오고 잔돈을 준비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약간 해외 생활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이민자가 아니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주변인으로 몇 년을 살면서 계속 약간 떠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여행을 하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거에서 제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지들을 만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일어난 여행이 마법이겠죠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저한테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이었고 아마 제가 여행의 마법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더 여행의 마법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주여행 그 다음에 삼천포여행 이야기까지 를 담아서 여행의 마법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길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행의 마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디서든 운명같은 여행의 마법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2020년 5월 전세계를 기다리던 터키에서 있었던 일 코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5월 18일 수요일 2시에 이프랜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코시국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20년 코시국이 코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세계 타기 전까지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프랜드 앱 다운받으시고 5월 18일 수요일 2시에 올레비엔을 만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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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